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글꼴 이 문자 그 다음 선의 유형 그 다음에 레이어를 세팅한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화면상에 이렇게 문자 주석 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 주석을 한번 눌러보면 스탠다드 가장 기본용 되겠군요 이걸 누르겠습니다 눌리고 문자 스타일 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갈래 들어가서 뭐 여러분들 여기에 그냥 선생님은 스테롤 할게요 새로 만들기 그러면 전산 내가 알아보기 편하게 전산 응용 건축 제도 확인 그 다음에 글자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굴림 굴림 으로 바꿔 주시구요 만약에 이 굴림을 한번만 높이 높 높이를 정해버리면 계속 이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높이를 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전산 운용 건축 제도 굴림 이 정도만 적용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닦입니다 한번 하이버 볼까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전산 운용 건축 제도 라는 글자가 나오죠 네 자 두번째는 선 입니다 자 선의 유형은 lt 라고 치겠습니다 lt lt 이게 라인 타입 입니다 라인 타입 라인 타입 lt 자 눌려 주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먼저 로드를 하겠습니다 로드 해서 먼저 여기에 아무 때 클릭서 c 센터 오케이 그 다음 로드 히든 오케이 로드 배팅 b 자 선생님이 지금 로드를 해서 배팅 센터 히든 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겠네요 그리고 자세히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전역 축척 비율 전역 축척 비율 여러분들 아마 영어로 되지만 글로벌 스케일 팩트 라고 다 있습니다 이걸 15 로 바꾸겠습니다 15 로 자 15 로 자 15 로 자 15 로 모두 다 바꾸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15 로 바꼈죠 예 15 로 바꾸고 확인 자 지금 두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문자 들어가셔 가지고 전사 억룡 건축 제도라는 맞죠 전사 억룡 건축 제도라는 맞죠 전사 억룡 건축 제도 주소 한번 볼까요 자 문자 스텔 관련이 깐 전사 억룡 건축 제도 라고 만들어서 굴리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굴림 높이는 따로 지원 하지 않았구요 그 다음에 라인 타입 스케일 l t l t 라인 타입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렇죠 배팅 센터 히든 을 가지고 와서 상세 정보에 들어가서 전역 축척 비율을 15 로 맞추었습니다 여기까지 선 종류를 만들어 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레이어 입니다 이제 레이어 이 부분 이에요 우리가 도면 층 구성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도면청 구성 자 도면청 구성을 눌리게 되면 이런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도면청 추가 하나 눌려 주시고 또 몇 개를 눌리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를 눌립니다 자 한번씩 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면 선 이거는 외우셔야 되요 딴거 손대지 마시고 색상은 옐로 2번 그 다음에 컨티뉴 선 가중치 여러분들 라인 웨일이었습니다 이걸 선 가중치를 얼마 주어졌습니다 도면에 0.4 로 바꿔줍니다 확인 선 가중치 그 다음에 여기에 두번째는 더블클릭 하시면 됩니다 마감선 마감선 그린 그 다음에 컨티뉴 그대로 가구요 그 다음에 선은 0.2 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도면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지에 이런식으로 어떤 색상은 어떤 두께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암기해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면선 인면선 그 다음에 시안 하늘색 시안 이것 또한 0.3 로 바꾸구요 도면에 도면에 4는 중심선 중심선 레드 근데 중심선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센터죠 센터 1.3선 그 다음에 기본값은 0.2 그 다음에 치수 및 문자 흰색으로 그대로 두시구요 두께만 0.3 그 다음에 해칭선 해칭선 블루 하늘색 하늘색 제일 얇은 0.9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했던거 문자는 뭘로 바꿨다 그렇죠 문자의 주석은 전용 전사운용 건축재들로 굴림체로 바꿨구요 그 다음에 lt 를 해가지고 선의 종류들을 불러 냈죠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다 세팅을 한 겁니다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다 들어간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제 제로는 올라 있는 거구요 단면선 단면선으로 했을 때 어떻게 fr 자 단면선으로 했을 때 라인 라인 한번 그려 볼게요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있죠 그 다음에 마감선은 녹색으로 되어있죠 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인 인면선 중심선 자 중심선 됐죠 아 쌓이가 안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선 라인 그 다음에 해칭선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먼저 주석 들어가셔서 여기 나와있는 주석 들어가셔서 자 전사운용 건축재들 들어갑니다 문자 스타일 가이드 들어가셔 가지고 내가 새로운 걸 방을 하나 만드세요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 굴림 이라는 글자가 지정을 하시구요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lt 들어가셔서 자 로드 통해서 센터 히든 베팅 이 세 가지를 불러 내겠습니다 예 이렇게 불러 냈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자세히 를 눌려서 전역 축척 비율 15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면청 구성에 들어가서 여기 도면청 추가를 눌리셔서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설정하고 선 두께도 같이 그리고 선 종류도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